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정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유튜브 팬분입니다. 유튜브 팬분인데 지금 현재 여자분입니다. 여자분인데 얼굴은 잘 안보이 드리겠습니다. 모자 좀 내려 주십시오.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유튜브 여자분께서 낚시초보인입니다. 낚시를 전혀 안해본 것은 아니고요. 전혀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. 그런데 낚시는 조금 조금씩은 다 해봤답니다. 조금 조금씩은 해봤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볼때는 제가 볼때는 영 아닌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저인데 제가 본다 한다면 아직까지 초보 단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송정 빨간등대에서 제가 낚시를 지금 몇가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. 자 본인을 좀 돌려보겠습니다. 자 오늘 제가 만나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교육을 해 본 결과에 고기를 또 잡아 본 결과에 지금 어떻습니까? 저도 폐상시 조금 낚시 조금 해봤지만 기본도 모르고 조금 낚시 좀 했는데 선생님 조금 만나고 조금 그 배우고 이러니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조금 선생님한테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배 타고 저거 나가 가지고 낚시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또 있어요. 더 많이 배우고 싶네요.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낚시는 내가 많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그 약속은 제가 꼭 잊지 않고 나름대로 원투낚시를 하든 무슨 낚시든지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네요. 그렇게 마음을 굳히다 하면은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낚시를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사전에 사전에 전화 좀 주시면은 그래서 내가 시간을 다른데로 돌리지를 않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팬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낚시를 이렇게 가르쳐 보고 이랬는데 우리 유튜브 팬분 한번더 인사해 주세요. 한번더 인사해 주세요.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